걸그룹 스텔라가 신곡 마스크로 컴백했습니다.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. 신곡의 앨범 재킷 촬영 현장에서 한층 성숙한 분위기로 돌아온 스텔라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저희 이제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? 올해 초 노래 마리오네트로 섹시함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스텔라. 과연 내 멤버들 가운데서 가장 섹시한 멤버는 누굴까요? 하나 둘 셋 막내거든요. 믿기 힘드시겠지만 막내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섹시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제 애기인데 애기지만 너무 섹시한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. 그동안 섹시와 노출로만 부각됐던 스텔라는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이미지도 선보이고 싶다는데요. 사실은 청순한 컨셉 하고 싶은데 이미 건널 수 없는 걸 건넌 것 같아서 충실하려고요.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언젠가는 진단한다면 해보고 싶네요. 신곡 마스크를 통해 더욱 아찔한 매력을 뽐낸 스텔라. 앞으로의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.